회원님의нем사는 이거 마시게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물이 넘는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렌은 세스코! 게임은 파친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예에에에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에에에에에! 최근에 저희는 한국과 일본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아... 긴판이네 하하하하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는 항상 영상에서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독해주세요! 마이크가... 진탁은 자기가 鹿児島에 있는 때 콜라에서 만들었잖아 그거는 처음이지 않았나? 시켜 먹는 거가 처음이다 김치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 응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 이렇게 크다? 안녕하세요 예에에에이 어! 뜨거운 요리 우와 우와 모양이 어떻게? 먼저, 이제 이거 아기야 어! 에에에에에에 普通의 음식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아 Alejandra 여시네요 그리고 이 콜라은 없어요 오늘도 그래도 칼로리가 없어여! 너무 맛있어! 와 대박 진짜 너무 맛있어 친탁은 가족료리라는 이미지 집에서 온마님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렇게 미세용을 친탁을 봤을 때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고흡기 여기에서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정말 최고 이 학교에서 정말 최고 지금 선생님들이에요 이 학교에서 캡틴은 누구입니까? 캡틴은 단 명 단 명이요 단 명이요 중심에 있어요 근데 조금 매달아 김경식 같은 사람은 치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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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친탁의 감자는 정말 좋은 습득 모든 습득 모든 습득 모든 습득 아 저건 매워 저건 매워 근데 메콘 달콘 친탁의 감자 친탁의 감자 간지? 정말? 왜요? 치킨 1개 파 1개 감자 1개 양파 1개 떡볶이 정말 맛있어 치즈 으음 와 생각보다 푸드웨어 아? 아? 생각보다 푸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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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 람두! 람두있두있두 만두 만두 아! 아! 만두 여기 제가 한 명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밤 늦게 편집하는 김경식 씨 안녕하세요 맛있겠죠? 네 맛있습니다 맛있었다 이건 예쁘다 mucha 크기 때문에 엄청IME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진탁먹음을 거는 모아바 고 카카오에요 아 이게 소주? 약간 크라인이에요 칸장가 강한 것 같고 고기 종이가 강한 것 같고 지금 일본에서 오데은와 오데은과 좋아요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고기와 치즈اد. 절대 fro기와 공유랑이 아는거 같아 결국은 먹기 싫다는 것이죠. 違います! 新しい食べ方はどうかなと思って。 아,なるほど.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사람이라서, 마운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카화인 같지요? 모찌마! という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ちょっとテストしたいです. 신기하다. どうかな? 合うかな? でも 아카화인의量が 味だけ 체크해가지고. 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 CUのワインも気になるから. 아카화인. 甘くないやつ. 担任が多いやつ. めっちゃ甘くないの好きなんですよ. ドライテイスト. 味が強そうなところを食べればいいんだよね. 치즈하고 같이. 本当に合う. 合う? 患者の強さとちょっとコチュの辛さと 味が強い。 全部赤ワインと最後の良いものしか入ってない。 やってみて欲しい。 めっちゃ合いますんで。 私のシーゲーよ。 わぁ、な、真っ白い。 わぁ、チーズ匂いめっちゃ触るならば嫌だね。 何? 何? 愛。 何? 食べます。 美味しっ? でも、クレコはワイン話をしたからかな知らないけど ワインが合うみたい。 ドライなワインとすごく合う味。 ちょっとメッチ。 勝ちすめん。 スーパーラバいいや。 寝が天気だね。 寝が天気だ。 왜냐하면、アクアがち寝がイヤギ入ってる。 めっちゃむそろそろ。 めっちゃしちゃろ。 寝が天気だな。 マサイフよく合うみたいな。 寝が天気だな。 超えこらがレアル。 寝が天気だね。 本当に入ってる。 ぶふきひ。 恐怖きひ。 空気ひ。 何が? 寝たの遺影師。 普通のレギュラーコーナー なの。 寝。 寝でそう。 噛む。 다! 다 구하면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찜닭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놀고 사이도 좋고 좋은 침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야채 여러분은 잘 습금을 먹고 삼연씨는 이렇게 하고. 닭도 엄청 맛있고 진짜 다음에는 가게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다른 친구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침닭 가게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코라고 합니다. 진짜 침닭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장하고 같이 닭고기가 있는 것만 아니라 크리무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치즈도 많이 있고 2종 22일 과정 진딱도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침대에서 닭고 하면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고팠어요. 배고픈데 다 나한테만 먹지 말라고 하는거야. 내가 내가 속상한데 내가 속상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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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